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에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여기 자신의 프로필이 표시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동영상 관리자로 가면 이렇게 동영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만약에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는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여기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수정을 누르셔도 되고 정보 및 설정을 누르셔도 됩니다. 눌러볼까요?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들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제목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제목, 설명, 태그를 적으면 됩니다. 태그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의 태그가 여러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 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하나의 태그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입력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 동영상의 제목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이 태그들입니다.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이 태그가 여기 태그 입력하는 화면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유튜브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동영상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미리 보기를 선택해서 이 동영상의 미리 보기 화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공개, 미공개, 비공개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비공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면 그 친구와 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이센스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직접 보시면 어떤 건지 알 테니까요.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 동영상에 맞는 정보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영상 수정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들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탭이 있는데 빠른 수정 효과 오디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빠른 수정에서 이 다듬기를 이용해서 이 동영상의 크기를 길이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동영상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효과는 동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동영상에서 따로 언급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이 동영상 원본을 수정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 특수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동영상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메모라고 적혀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메모를 추가하고 싶은 곳에다가 동영상 플레이어 재생 버튼을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면 2분 지점에서 이 말풍선을 추가시키고 싶다고 하면 자, 여기서 특수효과 추가를 선택하고요. 이 말풍선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말풍선이 동영상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걸 이용해서 이 말풍선의 크기를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크린샷이라고 제가 입력하고 자, 여기 있는 빈 여백을 클릭하면 편집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바로 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방금 여러분이 추가한 말풍선이 저 구간 동안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저걸 변경하고 싶으면 지금 너무 화면이 작죠?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늘어나죠? 그 중에서 2분 지점에서 이 시간 동안 말풍선이 표시된다는 뜻이네요. 자, 이걸 클릭해서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말풍선이 화면에 등장하는 시간과 말풍선의 길이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말풍선에 들어갈 텍스트나 말풍선의 칼라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특수효과를 추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캡션인데요. 캡션은 우리말로는 자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영상 하단에다가 여러분이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새 캡션 또는 스크립트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캡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캡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자, 다시요. 이 위쪽에 보시면 기계 스크립트 잡성이라고 적혀있는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이 동영상 안에 있는 음성을 추출해서 그 음성에 해당하는 캡션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국어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자동으로 만들어놓은 이 한국어 캡션입니다. 이 자막인데요. 뭐 딱 보셔도 알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막을 작성을 하시면 좀 편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간대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니까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캡션.sv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자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요. 그리고 메모장이나 여러 가지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여시면 되는데 메모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뭔가 좀 에디팅 기능이 좋은 에디터로 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 뭔가 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같은 거는요. 그래서 일단 파일 저장을 해서 제가 열어보면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럼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열어보겠습니다. 워드로 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시간대가 표시가 되고요. 그 시간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칸이 띄어져 있고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유튜브로 업로드 시켜주게 되면 이 캡션을 여러분이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튜브가 좀 동선이 제 생각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비스 동선이. 그래서 동영상 페이지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이 동영상을 퍼블릭하게 공개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댓글도 달 수 있고 이런 페이지죠. 여기에 동영상을 수정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 동영상에 대한 제목을 정보 수정 페이지에 이동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를 선택할 수 있고 지도나 3D 동영상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취소를 누르고요. 만약에 아까 보셨던 동영상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면 동영상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영상 수정 탭으로 오는데 여기 있는 정보 및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특수효과, 캡션, 오디오 스왑, 웹로그 분석 이런 것들은 적혀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